이번에는 소보루빵 성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루빵을 성형하려면 소보루 토핑물을 제조해야 됩니다. 소보루 토핑 제조는 별도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1차 발효 중간에 소보루 토핑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만든 소보루 토핑을 가지고 정형을 할 때 토핑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토핑 만드는 순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막아리를 넣고 부드럽게 합니다. 거품기에 낀 마가리는 빼라도 빼주세요. 마가리는 유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피너츠 버튼를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린과 피너츠 버터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설탕, 소금, 물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물엿을 넣어 independent Shakebag 소금, 물엿과 설탕 소금 비화 고 getting Dit 고 ur 고 후 고 또 자, 이제 앞으로 좀 이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죠 이번에는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균일하게 식힐 때까지 계란이 됐죠 자 계란이 균일하게 삭혔죠 자 이번에는 가루 재료들을 모아주시고요 이 가루 재료들을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채를 쳐서 집어넣으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를 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를 치기 전에 가루 재료들을 균일하게 꼽아줍니다 자 채를 다 넣고 채를 쳐주십시오 채찜 가루 재료들을 틀말 시킨 반죽에다가 집어넣고요 가볍게 갈라주고 가볍게 갈라옵고 갈라주시고 가볍게 갈라옵고 갈라주십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소보루의 대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거품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소보루의 대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혹은 중탕으로 유지를 좀 유연하게 하셔서 소보루를 만들면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돌리면 겨울처럼 많이 돌리면 지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보루가 너무 질게 나오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굳혀지면 좋은데 시험장이나 아무래도 냉장고에 집어넣기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키지 마시고요 약간 든듯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내려놓고 손으로 손으로 비비면 손의 열에 의해서 질어집니다 손의 열에 의해서 자 비벼 보겠습니다 자 손의 열에 의해서 균일하게 섞이면서 질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진 상태가 되면서 잘 묻혀질 수 있는 그런 소보루의 상태 되죠 자 이렇게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복을 제공글리기 해서 12개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철판에 놓고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동글리기 가볍게 제동글리기를 한다든지 혹은 중간 발효를 많이 안 시켰으면 제동글리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잠시 날든다 할지라도 많이 부풀 수 있거든요 이럴때는 제동글리기를 해서 소보루를 찍는게 좋고요 겨울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발효가 많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바로 소보루를 찍어도 좋습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는 곳이 좀 더워서 제동글리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란물을 칠하겠습니다 12개가 한판의 기준이니까 12개를 계란물을 넣죠 그리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을만큼의 소보루를 자기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틀어서 소보루를 가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다 놓고 콩이 파인 부분을 오므려줍니다 오므려준 다음에 제 방에 놔주십시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물 묻힌 윗부분을 속으로 가하게 누르고 반대편에 옮긴 다음에 콩은 부분을 오므려서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주세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하게 누르시고 오므려주세요 다시 가하게 누르시고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주세요 다시 가하게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패닝이 완료됐습니다 놓으실 때 가지런히 놓도록 하고요 지나치게 철판에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